요새깐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신혼부부를 예배 시간에 만났습니다 한 시간 반 동안 내 온 마음과 영호로 그 부부를 축복해 줬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6시 45분 교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오늘 내가 곧 응급실에 갈 수 있습니다 세브라스 병원 응급실에 곧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이 교회에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등록 오늘이죠 13일 날 등록을 하길 원하는데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성전에 들어가서 등록도 하고 목사님 기도를 한번 받을 수 있으니까 저는 산소호흡기 조그마한 간의용이 아니라 기계의 기계 이 산소호흡기를 갖고 나는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폐섬유종으로 저의 폐는 굳어가고 있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심리아 예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행정실에 경부장이 메모를 내게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분이 교회에 오려고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라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것 했습니다 우리 행정실에서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? 무슨 소리야? 지금 이 자리에서 전화해요 8시 반이었어요 두 시간 동안 이 두뇌는 거절을 당한 채 상실감으로 그는 매에 있은 거예요 직원들의 감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자르듯이 안 됩니다 교회문이 닫혔습니다 어렵습니다 다음에 등록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겠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사연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몰란 거예요 두 시간의 시간은 그들을 또 한 번 절망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당장 전화해요 지금 전화해요 그 전화기를 들려오는 것을 보고 내게 눈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죠 혹시 형편을 좀 말해 줄 수 있겠습니까? 경부장이 내 앞에서 하나하나 받아져야 하셔야 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49회 결혼한 한 51회 된 조홍석입니다 아내는 강혜영입니다 결혼하고 6개월 만에 그 느지막하게 아름다운 아내 아름다운 남편 한 가정을 이룬 이가 6개월 만에 여러분 폐가 굳어가는 섬유정으로 지금 1년 6개월 만에 자기 호흡으로는 지금 산소호흡기를 넣어도 20%밖에 호흡을 하지 못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방분한 영혼이 된 거예요 1급 중환자예요 오늘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세브란스 병원으로 응급실로 들어갈 수 있는 끝내는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결정이 도저히 이제는 이 폐는 소생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떠나면서 목숨이 끊어졌을 때 건강한 폐 하나를 장기를 이식해 주면 여러분 이 젊은 부부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장기를 장기 기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연은 더더욱 여러분 나는 그 영혼에 대한 더더욱 간절한 축복을 하나님께 전하게 되었어요 이 조홍석 성도님은 청년에 젊을 때 20대 19회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그 중풍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그 중풍으로 쓰러진 어머니를 30년 동안 30년 동안 그 어머니를 여러분 돌볼 것 때문에 직장도 바꿔야 하고 그리고 결혼도 늦어졌습니다 3년 전에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이후에 1년 만에 드디어 이제 한에게서 좋은 아가씨를 보내줬어요 알고 보니까 그 아가씨가 2014년 우리 교회에 내가 이 부대에 부임한 지 얼마 전에 2014년에 청년으로 등력한 강혜영이라고 하는 나는 내가 들어가 보니까 오직 교적이 없어졌는데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보니까 아직 그 교적이 어딘가 살아있다 그러고 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그 청년이 여러분 이 아들과 결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30년을 중풍의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고 있는 이 효자의 아들 그리고 여러분 결혼 생활이 시작됐는데 6개월 만에 폐섬유증이 들어와서 온 폐가 굳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라도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번 주일에 오늘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성경문이 닫혔으니 혹시 괜찮으면 제가 성전에 가서 한 번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? 기계산속기를 다 들고 말이죠 한 번만 우리 담임 목사님 매일 영상으로 보는 여기에 가까이서 이사를 하려는가 이 동네 집이 너무 비싸서 저 봉천동 봉천역 쪽에다가 집을 얻어서 이 성전을 삼아하며 영상으로만 보고 있는 이 예배를 현장에 가서 한 번 보고 오늘이라도 부르면 응급실에 가서 가야 할 이 상황 속에서 절박함을 얘기한 거예요 당장 오시라고 아니면 내가 차를 보내겠다 동생의 차를 타고 도착한 시간은 예배가 시작된 9시 10분이었어요 저는 그 전화로 너무너무 기뻐서 지금 가도 되겠느냐고 정말이냐고 몇 번이나 확인하는 그 전화를 옆에서 듣고는 저는 바빠졌어요 여러분 마치 마리아와 요셉을 맞는 말구의 여관 주인처럼 무쇠난로에 불을 피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차를 준비하고 성탄추리 금요일 날 아침에 우리 이상령 권사님이 준 꼬거지팀이 준 조그마한 성탄추리 촛불 여기에 처음으로 초를 키고 저는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요셉감 마리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9시 10분이 돼서 등장하는 이분의 여러분 숨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 줄 알았어요 사무실 앞에서 내려서 한 층의 계단을 올라오는데 10분이 걸린 거예요 20cm 발을 20cm밖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도 숨이 갚았어 기계호흡기를 여기다 끊는데도 산소호흡기를 기계로 끊는데도 20cm밖에 못 움직이는 거예요 짧지 않은 시간 속에 내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의자에 텁석 주저앉았어요 내가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숨가분에 숨가분에 말하지 마세요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반 동안 그의 사연을 들으며 하나님 2020년 성탄절 요새깐 마리아와 같은 이 귀한 두부 부부에게 생명을 주옵소서 생명을 주옵소서 마음껏 우리는 숨쉬고 마음껏 뛰어다니고 계단을 오르내는 이것이 우리는 당연한 것 천렬이기지만 한 번에 숨을 쉬는 것이 이렇게 축복이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아들도 숨을 쉬게 해주세요 호흡을 주세요 생기를 주세요 혹시 이 시간에 누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꼭 떠나야 된다면 그 폐를 기증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증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한 시간 반 동안 이어지는 저의 절규 같은 기도와 여러분 그 자리는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자리였어요 내가 죽어서라도 이 자리에 내 폐를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죽는다면 하나님 내 폐를 제 아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저는 기적을 봤습니다 앉아서 말하기도 어렵고 숨을 못 쓰니까 얼굴이 새까맣게 변했다 호흡기를 꺼줬는데도 이제 여러분 30분이 지날 때 얼굴이 서서히 조금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 얼굴이 새까맣게 변하며 그 얼굴이 새까맣게 변하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살아는 아들 조홍성 성도가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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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시간 내내 그 까뿐 숨을 몰아 쉴 때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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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 아들은 이 부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.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. 하나님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. 언제 촛불처럼 끌지 모르지만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. 이렇게 오늘 이렇게 지금이라도 중간자실에 들어갈 수 있고 응급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가 성전에 나와서 그 정도 아니라도 성전에 나오기를 거절하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데 20cm의 발을 뛰며 계단을 하나 오르는데도 10분의 시간을 보내면서 앉은 자리에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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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천번의 감사를 고백합니다. 그 아름다운 내외께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뜨드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 믿습니다. 라는 고백에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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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얼마를 더 받아야 감사할 수 있고 얼마를 더 살아야 감사할 수 있습니까? 그리고 여러분의 뜻대로 얼마나 더 되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?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믿거니와 우리가 보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뜨드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아프고 건강하고 잘되고 못되고 좋고 나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여러분의 제2의 신앙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